그럼 나 과연 해? 하나, 둘, 셋! 내년에 왔어! 영진은 나온 거야. 영진은? 하시는 게 심심하지 않게 모자 톱크 준비했어요. 오, 알겠어. 남심곤약법 그냥 사고나! 그냥 사고나! 오오오옹! 뱀뱀대 주니어. 2, 2, 3, 4, 1. 2, 2, 4, 1. 아이고. 본인이 정말 안 되겠네요. 어디야? 왜 이렇게 애파 너무 살았냐고. 제가 살던 집에, 살던 집에 놀러 온다고 했어요. 열심히 놀아요. 누나는 갈래요. 가요 파이팅!